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총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수많은 고등학교 2학년 풍만이들 우선 모의고사를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채점도 해보고 장풍이랑 같이 지금부터 해설강의까지 보는 지금 전국에 있는 풍만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죠?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말이야 어마무시한 거라고 지금 이렇게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힘들텐데 이 모의고사가 끝나고 채점하고 해설강의까지 본다? 해설강의를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자 수능으로의 접근을 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본다는 것은 정말 나는 수능에 대해서 열심히 열심히 준비할 거야 나는 굉장한 욕심이 있는 풍만이들이죠 그런 욕심 속에서 우리 풍만이들은 실력이 향상될 것이고 그런 실력 향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대학들 다 그 꿈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 장풍에는 굳게 빚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우리 풍만이들은 열심히 열심히 고등학교 2학년의 완벽한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스스로에게들아 쓰담쓰담하면서 자 지금부터 3월 2020학년도 2020년도 첫 모의고사지요 첫 모의고사 3월 학평 해설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과학 1이라는 과목이지만 사실 3월 첫 모의고사는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 전 범위에서 지구과학 파트만 따로 떼서 시험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런 친구들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못해가지고 막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지구과학 1을 선택했기 때문에 보긴 보지만 애들아 굉장히 베이스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랬다고 그지 사실 사실 장소리가 통합과학도 강의하고 지구과학 1도 강의하지만 20문제 별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 이거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한 분말이들은 당연히 난이도가 쉽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적게 한 분말이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땐 조금 난이도가 평이했다 그럼 어렵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분말이들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죠 그래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아 이거 지구과학 1 시작해도 되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 파트만 뗐고 지구과학 1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그 지구과학 1의 내용과 흡사한 부분의 문제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통합과학의 내용들은 좀 빠리빠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구온난화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위에 있는 자료를 보고 밑에 있는 보기를 해석하면 되는 것인데 자 장풍이가 전체적으로 이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의 그 채점 오답률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확인합니다 바로 자료 해석을 잘 못한다는 거죠 위에 있는 자료를 보긴 봤는데 밑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보기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제 수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1에 대해서 아직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오르크 마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르크 마이들 여기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아 잘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꼭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알겠지? 뭐 잘 보면 기분이 좋고 못 보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 기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자료 해석이 부족하구나 아 기본 개념이 좀 탄탄하지 않구나 이런 것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요? 자 위에는 자료를 딱 보면 학생 A가 얘기합니다 개나리야의 개화 시기는 점차 빨라질 거야 왜? 개나리라고 하는 것은 이대라 봄철의 대표적인 꽃입니다 근데 봐봐 자 2011년부터 쭉 이후로 갈수록 봄이 시작되는 시기가 점점 앞으로 당겨지지요 그러니까 개화 시기는 점점 빨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 사과의 재배 가능 지역은 점차 점차 북쪽으로 그렇습니다 아열대 기후가 점점 북상할 거 아니야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아열대 기후가 점점 북상하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동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여름은 길어지고 봅시다 앞으로 여름은 점점 길어져요 152일 135일 123일 점점 길어지잖아 겨울은 100일 90일 60일 이렇게 점점점 짧아지죠 맞습니다 답은 ABC 다 맞아요 1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지구 온난화를 가지고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자료 해석 문제는 얘들아 자꾸자꾸 연습하면 되는 거야 됐지요 됐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